자 이제 강문항 해설 좀 들어가겠습니다. 총평 이제 앞에 했었고요. 강문항 해설을 하는데 주요 문항만 할게요. 쉬운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대부분 다 개념형 문항들인데 워낙 정답률이 낮아서 어렵지 않았는데도 정답률이 많이 낮아서 정답률이 40% 뭐 고 이하인 것들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볼게요. 세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물세포 물질 x y 순차적 첨가했을 때 오투농도 변화 기억관에는 x 와 y 중 하나 그랬는데 자 세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놈 보니까 기억에 ATP 합성 요소 동안 H 플러스 차단 미토콘드리아 내막 인지질을 통해서 H 플러스 줄줄 세어나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부 얘기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가 막 사이 공간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이렇게 볼 텐데 여기에 전자 전달계가 있어서 뭐 NADH 같은 애가 전자를 공부해 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O2랑 결합을 해가지고 요게 전자가 H 플러스도 결합하겠지. 그래서 H2O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 이때 요기는 H 플러스를 이 전자가 펌핑을 해주는 거지. 잔뜩. 그래서 막 사이 공간에 H 플러스가 많아져. 그러면 이쪽에 ATP 합성 요소가 있어서 얘들이 쭉 내려가면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ATP를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은 방해꾼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요기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야. 기억은 여긴. 그래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걸 막아서 ATP 합성이 안 돼요. 자 또 하나 요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H 플러스가 막 쏟아져 내려가게. 그래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동해서 ATP 만드는 걸 못하게 한다고. 전부 다 세포호흡 저해하는 애들이야. 자 이걸 볼 텐데요. 시간에 따라서 O2 농도가 감소하죠. 세포호흡을 하면 O2를 쓴다고. 우리가 세포호흡할 때 O2 쓰잖아. 여기서 쓰는 거야. 전자 전달 끝난 지친 전자를 품어주는 게 산소라고. 자 그런데 1번은 정상적인 상태고 XY는 이 저해물질을 집어넣은 건데 X를 집어넣는데 O2 농도 변화가 아주 완만하고 Y를 집어넣더니 급격하게 돼. 자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걸 여기 틀어 막아버리잖아. 지금 여기는 막혀있는 상태야. 기억만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쓰게 되면 여기는 이 H플러스들이 잔뜩 막 사이 공간에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해.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더 이상 얘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H플러스 능동수호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O2 소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완만하게 되는 이거 원인을 제공했던 이 X는 기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가 Y, ㄴ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H플러스들이 우와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막 내려오겠지. 그러면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이 회전이 계속된다고. 순환이 된다고. 그럼 O2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해요. ATP를 못 만들고. 알겠지? 그래서 이 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세포법 저해제이니까 이거 원리 잘 기억하세요. 기억은 X입니다. 틀렸고, ㄴ. ATP 생성량은 구간 1은 멀쩡한 정상이라 많이 만들어요. 2번, 3번이 못 만드는 거지. ㄴ, ㄷ, ㄷ.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pH, 막사이 pH는 구간 2에서 가. 이런 거 있으면 얘들아, 분자 위주로 해석하고 주어 위주로 해석을 해. 알겠어? 그래서 분자가 뭐야? 막사이 공간 pH라고 했잖아. 그리고 구간 2가라고 했잖아. 그럼 구간 2에서 이때야, 기억만 처리했어. 그러면 이때는 H 플러스가 막사이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는 pH가 낮아진 거라고. 그럼 마지막 서수로가 작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크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ㄴ, 2번. 이게 30% 정답률. 아쉽죠?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주로 여전히 진화랑 생명공학에 빠져서 세포광합성, 효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수능에서 이 비중이 좀 줄 거야. 자, 갑니다. 광합성 활발하게 일어나는 식물의 명반은 관계 1과 2 중 하나, 기억하는 이유니? 그리고 AB는 H2O랑 NADPH 하나, 스트로마틸라코이드 내부 중 하나. 그냥 외워라, 이거야. 외우면 끝나. 최종적으로 쭉 해서 이 전자가 와서 결합하는 게 NADPH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NADPH가 되는 거야. B가 NADPH야. 그리고 이 A가 H2O야. 물은 뭐 해주는 거야? 전자 공급을 하는 거죠. 물이 분해돼서 일로 전자를 공급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 ㄱ과 ㄴ이 결정이 돼요. 물을 분해하는 곳, 이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곳이 광개 2라고. 이거 ㄴ은 광개 1이고. 또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 그러면 여기는 스트로마가 되는 거고. 됐죠? ㄱ. B는 NADPH. 맞고, ㄴ. ㄱ의 반응 중심 색소. 얘들아, 광개 2, 광개 1을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얘는 1등한 거고 얘는 2등한 거야. 그래서 얘가 점수가 조금 모자라. 680점. 얘는 700점. 그래서 P700, P680 이렇게 외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ㄷ. 가에서 탄소 고정. 탄소 고정이 뭐야? 암발은 켈빈 헤로지. 암스트롱, 스트로마이설험을 한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ㄱ 1번이 되겠다. 32% 정답률. 대부분 그냥 개념만 쭉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다 잡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